하키야 지금 60% 넘었는데 기분 어떻니? 너무 떨려 떨린다고? 나도 떨린다 여러가지로 궁궐이 들썩들썩거리네 뭐가 들썩거려? 아 이거 반찬 이렇게 둘라고 어 오케이 궁궐 야 궁궐이 있는지 몰랐네 오케이 삽돌아였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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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 또라이란형 너 오늘 여러분 얘 오늘 신난 모습임이니까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나는 나는 뭐라 그러지 처지는 걸 싫어해 항상 처지는 게 싫겠지 당연히 아 뭐 침을 왜 이렇게 흘리는거같이? 아 침을 했네? 당연하지 처지는 게 싫어 어 침을 또 스킨 뜨고 침 질질 흘리는 개같은 거인가? 오늘 새이 좀 약한거인구 좀 약한거라고요? 너한테 맞춰서 지금 3개월 애기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베이비시터 느낌으로 아아 조금 수위 조절한거였어? 응 왜 지금 나는 이정도면 딱 적당한거야 네가 하고 있는게? 응 왜 자기 앞에 빼게 해줄까? 나 미필자인데 어 오늘 너한테 신검 받아볼게 아아 방송 오늘 짜릿하네 어 매운탕이 대박이다 맛있겠다 야채 위주로 떠줄까? 아니 나는 물만 아 물 무도 안먹고 무 하나 그러면 동동 띄워줘 아 오케이 채하지 않게 다상하네 이 남자 파 좀 잡아보야돼? 응 아 지금 저 신검 들어가는거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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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검 시작했다 하하하하 원의 분위기 리얼 유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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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넷플릭스는 깔아놨냐? 하하 하하 요즘 유행어가 바뀐거 알아? 하하 하하 우린 라면이잖아 라면먹으러 갈래 하하 요즘은 바뀌었대 하하 넷플릭스 보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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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런건 몰라 나 집이 엄해가지고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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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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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왜.. 왜 헹구는거야 포기기 해야돼 포기기 해야돼 아 뭐야 야 어디갔어 나한테 나한테 풍땡이 한다 이거 내가 이긴거잖아 아 얘 개 적극적이야 미친 아 그리고 얘 막 뒤로 빼요 나는 뒤로 안 뺀는데 뭔지 알죠 아 안 뺄게 아니 이미 끝났어 아 끝났어? 내가 이겼잖아 그치 와 빠꾸 없어 막 그냥 계속 아 계속 들어와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아 사랑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 För 그렇게 도쿄야? 뭐.. 뭐 할까? 아.. 똥어 키기 333개? 나이템? 아 고맙습니다. 333개는 뽀뽀 아니야? 우리 방에 333개로 그게 되지 않아. 그러면 3333개로 가나? 근데 뭐 그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네. 그래 알았어. 아이고 고맙습니다. 태근 주인님. 네가 이야기 달라진다 했다. 아.. 킹쌩 야.. 들어와. 들어와. 잠시 고맙습니다. 가치고 발 껴아봐라 미쳤냐? 대결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잖아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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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!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3,333개입니다 야 꺼져 5,000개 나오면 또 할게 내가 할게 아 5,000개 그럼 와 와 와 한 번 하니까 이게 10.. 한 번 하니까 아 도전 안했다고? 아 무슨 소리에요? 아 맞네 도전 안했어 도전해야 돼 도전 도전 뭐가 멋있는거지 그런게 있어요 저는 이미지 챙길거였으면 방송 안했어 하 Đ bye 네 아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